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해보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열고 한번 제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혁명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래도 여러분은 현재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게 됐습니다. 어떤 컴퓨터 언어도 본질은 같아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인식은 빅뱅을 겪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확정된 상태예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어렸을 때는 윈도우나 맥OS와 같이 그래피컬한 운영체제가 없었거든요. 그냥 껌껌한 화면에서 도스라고 하는 시스템에 명령어를 입력해서 컴퓨터를 제어해야 했습니다. 그때 컴퓨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의 경우 게임이었어요.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어땠냐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작업을 해야 했거든요. 각각의 작업은 그 작업이 끝나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또 시간이 꽤 오래 걸렸기 때문에 하나의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 작업을 명령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부모님 몰래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는 마치 스파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이 긴박감이 흐르고 시간이 얼마나 천천히 흐르든지 모릅니다. 그러다 제가 auto.exec.bat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런 이름의 파일을 컴퓨터에 만들고 그 파일 안에 실행되어야 하는 명령을 순서대로 적어놓으면 운영체제가 구동될 때 exec.bat 파일의 내용을 순서대로 실행시켜줍니다. 컴퓨터가 켜지면 게임을 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와, 이걸 해냈을 때 저는 진짜 해커가 된 기분이었어요. 또 이것만으로도 저는 저희 반 교실에서 CTO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게 프로그래밍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완벽한 프로그래밍이네요. 여러분이 엑셀 같은 걸 써보셨다면 엑셀에 있는 매크로 또 포토샵 같은 걸 써보셨다면 포토샵에 있는 액션이라는 기능도 그냥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명령을 실행시켜주는 기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후에 배우는 것들이 없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문자건 중급자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시간의 순서대로 실행시킨다 라고 하는 이 사실로 대부분의 작업을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인문자는 이것만으로 일하는 게 건강합니다. 더 많은 걸 사용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중급자는 현실에 복잡한 만큼 보다 많은 도구를 이용할 것이고요. 지금 당장 마음이 급해서 더 많은 거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여러분이 문자로 된 정보를 가공하는데 자바를 써 보시고요. 숫자로 된 계산이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반복하다 보면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불편한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때가 오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때가 더 많은 것을 공부할 때입니다.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이건 시간의 예술이에요. 우리는 매일 1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가진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럴 거예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편의상 보편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평생 보편적인 프로그램의 소비자로 살아왔던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런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은 프로그래머들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만든 개인적인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편적인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드물게 존재하는 섬과 같아요. 나만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쓸 프로그램이라서 간단하게 한 줄로 해결될 프로그램이라도 그것이 1억 명이 사용하게 되면 사용성, 보완성, 동시접속성, 성능, 유지보수의 편의성과 같은 부분이 총체적으로 반영돼서 한 줄로 끝날 수 있었던 코드가 1만 줄짜리 코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나를 위한 프로그램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프로그램이에요. 나는 안 쓰는데 남을 위한 프로그램을 쓰면 그 프로그램이 나를 위한 프로그램만큼 귀하겠어요.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면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도 필요한 프로그램일 거예요. 더 이상 혼자서 그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에 한계가 왔을 때 이 프로그램이 정말 여러분에게 가치 있다면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에서 개발은 그만두고 나 혼자 좀 불편한 대로 사용할지 아니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동료를 모아서 더 많은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언젠가는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제 공부는 잠깐 멈추시고 지금까지 알게 된 것으로 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해 봅시다. 나의 프로젝트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기만 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노력하게 될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일중독입니다. 무기력한 것만큼 무서운 게 일중독이니까 일중독도 조심하십시오. 그런 날이 일단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요. 프로젝트와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 곧 조만간 공부하고 싶은 주제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때 다시 저를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해 볼 만한 자료들은 일단은 수업과 또 소스코드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모아놓은 오픈 튜토리얼스 OIG라고 하는 사이트를 한번 찾아와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들의 관계성을 지도로 만든 사이트가 있습니다. 서말.org라는 사이트도 한번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오프라인 수업이나 또 새로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소개들은 소식들을 생활코딩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메일로 받아보는 게 편하신 분들은 메일링 리스트를 활용해 주세요. 자, 이 자바원 수업은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수업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름을 올려주신 분들이 제가 수업을 만들고 나서 만들어진 수업의 내용상의 문제 또는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조언해 주신 아주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졸업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냐고 정말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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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